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이원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들이랑 미연이랑 친한 거 아시나요? 내 여자친구랑 친하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바람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친구들은 과연 그걸 눈 감아줬지 아니면 미연이의 표현을 들어줄지 내 바람피는 상대가 대지, 큰 돼지 있죠? 그 큰 돼지가 가끔씩 핸드폰으로 야동을 봐요. 나도. 근데 제가 저 진짜 구라 아니에요. 저 진짜 야동 안 보거든요? 배우님을 한번 직접 찾아 봤습니다. 이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위민하는 조건으로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왔다고 하는데 형태새끼야! 한번 친구에게 물카를 넣을까 합니다. 친구가 보는 야동의 사람이 저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 때 하여간 영화던 바람을 버리지 그 배우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데 미연이랑 친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지 않을까요? 아! 아! 전 처음보는 분이거든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진짜 요즘에 왜 말 못해? 입 없어? 제 친구가 진짜 요즘에 핸드폰으로 야동으로 기초가 좀 다가오는 거대요. 아!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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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키스야! 뭐하는거?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뭐해? 그냥 잠깐 만나야 돼. 칠새끼네 이거. 엄마 어떡하고 제로 만나고. 열심히 계속 만나야지. 쟤는 잠깐. 진짜 개쓰레기라고. 누나한테 전화해도 되냐?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 같아. 어이겁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짓을 왜 하고 있어? 진짜 말하면 안 됐네. 칠새끼야. 애기라 이 아가씨새끼야. 저..잠깐만..잠깐만. 따봉! 이랑 좀 잠깐 살게.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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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이. 뭐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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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까지 우리 동작이라고. 그렇게 느려 동작이. 너 원래 느리잖아. 아 알겠어. 나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놀아주고 있어. 내가 지금. 저랑요? 나 편의점 좀 갔다 올 테니까. 저랑 전화하고 있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야. 네네. 면접 되자. 네. 혹시 저기 직업이. 그래서. 별거 같아가지고. 전년? 네. 가끔씩 핸드폰으로 야동을 봐요. 아는가? 저 어디서 봤을까? 저 에이브윙을 왔어요. 아. 진이 아닌가? 전화? 하니 많이 좋아하지? 하니 오빠요? 왜? 처음엔 좀. 괜찮았는데. 막상. 맞나 보니까. 좀 더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뭐. 사주 팔자 봤어요? 근데 오빠는 되게 좋아하지. 네네. 아 덥네. 아. 더우세요? 너무 추운데. 자꾸 이렇게. 집에서 이런 말은 안 되는데. 뭘 하면 안 되는데. 제 입술도 뻘하고 부려. 그런 것을 안 좋아하시네. 아 저런.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아 근데 오빠.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 연락처요? 네. 좀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집이 쓰는. 어. 손 잘하는데. 아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하니. 내 친구 아니에요? 지금 뭐지? 오빠 연락할게요. 괜찮으시겠어요? 같이 사는데 좋아. 근데 지금 연락하는 거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줄래요. 누가요? 네. 다른 건 안 좋아요? 어떤 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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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우. 네. 옷을 원래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얌젤XX! 어쩌다든지. 그러면은 한이 오면은. 집간다고 하시고. 저 한 번 커피을 한 잔 하실래요? 커피는요? 커피. 어. 뭐 하려고? 일단 커피. 디저트. 무슨菜 ban한 거야? 용신. duc이기. 시너졌어? 집간다고 하시고. 저 한 번 커피입니다. 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네. 해드립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돈 주고 손해했거든 뭔데 와있냐? 난 밖에 있어서 진짜 몰라 수락했나요? 아니요 목마라 주사길래 커피 한잔 따뜨려 지랄하고? 너가 이분 좋아하잖아 왜 모르는 척했어 나가 뒤지기 싫으면 카메라 확인해봤는데 와 진짜 이거 과간이야 어? 내 여자친구가 너를 얼마나 칭찬하는데? 지르지 않으려고 했지? 심지어 비밀로? 아 자 다음번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점수 형 이만 안녕하세요 밑장빼기냐? 앞에 보세요 아 아 이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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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저 어디 안 봤어요 신고할게요 유튜브 영상 이런 것도 보고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보더라고요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저는 이제 그 회사 측에 연락을 해서 부탁을 드린 거고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MIP 10부에서 신인 AV 배우를 하고 있는 채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그 있어요? 네? 아니 아니 작품이 없는 작품 아 작품이요? 아 저 신인 배우여가지고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이걸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유일한 스크랫